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. 우리가 클래스 스타일과 펑셔널 스타일로 컴포넌트를 만든다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예제가 필요합니다. 근데 그 예제가 너무 실용적이면 예제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실업성이 싹 빠져 있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예제를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크게 컴포넌트는 세 가지예요. 바깥쪽에 있는 빨간색 컴포넌트 하나, 그 안에 펑셔널 스타일로 만든 컴포넌트 하나와 클래스 스타일로 만든 컴포넌트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컴포넌트고요. 자 이렇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내부의 상태가 바뀌는 걸 통해서 여기 있는 정보가 바뀌고요. 뭐 데이터를 클릭할 때는 시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. 자 그리고 클래스 스타일도 마찬가지. 넘버를 클릭할 때마다 숫자가 바뀌는 두 가지의 컴포넌트는 기능이 거의 같은 컴포넌트인데 내부적으로 펑셔널 스타일 방식으로 코딩을 했는가 또 클래스 스타일 방식으로 코딩 했는가 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. 특히나 이 펑셔널 스타일과 클래스 스타일을 이렇게 대등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리액트의 비교적 최신 기능으로서 등장한 훅이라고 하는 기능 덕분이거든요. 이 펑셔널 스타일에서는 과거에는 스테이트 값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컴포넌트가 생성되고 업데이트되고 소멸되는 과정인 컴포넌트의 라이프, 사이클과 관련된 작업을 처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작업들은 클래스가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. 그런데 이 훅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펑셔널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지금은 스테이트를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이런 식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차차로 얘기를 해봅시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한번 시작해봅시다. 자 그럼 저는 개발 환경을 먼저 세팅을 하겠습니다.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요. npx-create-react-app을 통해서 현재 디렉토리의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구현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시작을 해야죠. npm-start 자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시켰고요. 거기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또 걷어내겠습니다. index.css의 내용을 없애버렸고 app.css의 내용도 없애버려서 이렇게 깔끔한 모양이 화면에 나타도록 했습니다. 자 그리고 index.js 말고 app.js에서부터 저는 편집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자 logo.jsvg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도 필요 없으니까 자 여기 불필요한 코드들은 제가 다 날려버리고 깔끔한 상태로 출발을 할 겁니다. 자 이렇게 했고요. 더월드가 화면에 뜨죠. 자 그럼 기본적인 예제의 레이아웃을 좀 짜 보겠습니다. 저는 app.js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코드를 어떻게 할까요? 자 일단은 저는 여기에 두 개의 컴포넌트를 갖다 놓을 거예요. 하나는 func.conf 즉 function 방식으로 만든 컴포넌트고요. 하나는 class.conf 이거는 뭐 클래스 방식으로 만든 컴포넌트를 만드는 것이죠. 자 우선 함수 방식으로 컴포넌트를 만들 때는 코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했고요. 우리가 함수 방식으로 코딩할 때는 그냥 return 값만 만들어주면 개가 바로 그 컴포넌트의 실제 모양이 되는 것이죠. 자 그럼 클래스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자 그리고 실행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이거 조금만 바꾸죠. h1으로 얘를 바꾸고 얘도 h1으로 바꿨고요. 여기도 컨테이너로 예제를 좀 바꿨습니다.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함수로 컴포넌트를 만들 때는 return을 하면 되고요. 클래스로 컴포넌트를 만들 때는 render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. 다시 말해서 메소드를 정의해서 개의 return 값이 결국에는 UI가 되는 겁니다. 즉 클래스 방식은 렌더라는 함수 펑션 방식은 자기 자신이 렌더 함수인 거죠. 자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갈까요? UI 그림의 조금 디자인을 좀 넣고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app.css 파일을 열어서 컨테이너라는 이름의 태그에 오더를 5px, solid, red로 이렇게 줬고요. 조금씩 떨어질 수 있게 margin을 5px에 줬고요. margin이 아니라 margin이죠. 그 다음에 padding 값을 5px 정도 줘서 조금 더 보기 좋도록 정리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